저는 기사에 왔습니다! 와이프님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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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감사합니다! 조심히 계세요! 저희 오늘 마지막 공연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희가 단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찍고 싶어요! 사진 같이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? 저희가 한 번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! 내가 아까 저기 가자고 했잖아요! 자! 카메라가 주문이 안됐나요? 2층으로 나오십시오! 자 우리 네 오셨습니다! 2층, 3층 가지 마세요! 사진 찍고 가세요! 자! 여기서 하나 완성 하나 할까요? 네! 네! 잠깐만요! 저기 관객분들 궁금하시니까 그 공연장 카메라 백샷 좀 해주세요! 네! 궁금하잖아요 저희 지금 뒷모습만 보이는데 자! 나와! 야! 머리 그만! 자! 앞으로 나를 하나 찍을까요? 네! 여기서! 네! 제 생각에 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! 핀 끄어야지 관객이 다 나오거든요! 끄세요! 따위가 되잖아! 따위가 되잖아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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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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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잭 고마워요 마키스한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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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P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ours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지 않습니다 반가운 유튜브 이야기 슬기 궁금해 적으로 어생